제가 사랑해 근데 약간 그 사이드로 돼있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사이드로 돼?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?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맞아 아 괜찮네 사랑해 씨가 부른 도영이랑 곡 잘 들었어요 진짜 미안한데 그 멘트가 무슨 짓이었어? 저의 사랑을 여러분이 드릴게요 알았어 잘했네 잘했네 나 그것도 모르고 물 혼자 그냥 쭉쭉 마시고 있었어 왜왜? 그 얘기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단독 먹었지 알아듣고 싶긴 했어 근데 이걸 듣고 나랑 유타는 눈 마주셨어 진짜? 왜냐면 너희가 그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을 준다, 드린다 이게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3분 뒤에 진짜? 진짜? 나게 하나쎄 제일 까졌는데 하고 싶더라고 오늘 약간 이건 좀 미세기인데 진짜? 거의 이제 그냥 느낌들어 가려고 진짜 일본어 진짜 늘었어 오늘 일본어 하나 더 생각한다 원래 그래 머리가 하얘졌어 되게 정산인 거 대일이 형은 어땠어? 막내 어땠어? 막내 어땠어? 막내? 동투어 막내 어땠어? 나쁘지 않았어요 그 나 너무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틀렸어 진짜 잘했어 굉장히 좀 모자 예쁜 거잖아 많이 안 틀렸어 두상 작은 거 봐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콘서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현장 리허설도 오늘 처음 한 건데 태희 형이 오늘 진짜 잘해가지고 잘해봤어 너무 기득했어 거의 약간 시험 공부하는 느낌으로 계속 지금 머릿속에 그랬어요 나 오늘 태희 형 울 줄 알았는데 태희 형이 안 울었어 태울 태울 아니야 유울 태울 태울 근데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둘이 맞춘 줄 알아서 나 울어야 되나? 아니 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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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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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극이 있을 수 없다고. 잡아야 돼. 영울이 될 거네. 괜찮은데? 영울 괜찮은데? 재밌었어. 좋았어. 영호우리? 아무튼 진짜 꿈의 무대였는데 이렇게 CG들 덕분에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진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시작이야. 이제 또 오사카 도움도 하고 내일도 있고 이제 월드 투어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스타디움에서 내년에? 너무 빠르다. 내년에 죽기 전에 만나요 진짜. 죽기 전에 더 없네. 더 없네. 아무튼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도 진짜 건받이 마쇼. 하시지 말고 재미있게 하자. 여러분 밥 먹으러 갈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